여기가 어디죠? 한덕구 쪽장 우리는 더 저렴한 카라토를 찾으러 걸어가고 있습니다 엿다시 소심스답게 한 번에 삽지를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 생활하고 두 번은 왔다갔다 해야 해요 바다다다 바다다다 해수욕하기 참 좋은 시간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동영상을 찍을 때마다 말투가 이렇게 되나요? 진짜 결정을 하자 사진 저기 가서 찍을 거야? 어떻게 그럼 탈이해? 그냥 주먹먹지 그러던 거죠 동영상이야 동영상이야 다가오지 말고 치러 여기서 쫑 노리고 있는 게 제일 좋다 바다가 너무 깊은 것 같아 여기까지 와 다가오지 말고 파도를 타자 나 이렇게 붙어있다 이제 너한테 난 재밌다 이거 나는 안 재밌어 재미지나요 나도 발 끌 거야 너희들 아하아 암카 아하아 몽둥이가 잘 갈았는데 아래로 치면 어떻습니까? 아니 너무 아파 높아 배우 고파 배우 고파 오리 점심 남은 여기까지 들어가도 되요?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? 아아 안돼요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땀이야 아 진짜? 맑다 우리 물은 안 갖고 왔네? 가져왔어 아 진짜? 밥푼도 더 쓸 수 없다 햄쩌렀스러웠어 피같은 햄을 보고 게잡자 응 절로 가보자 옛날에 막 먹었는데 잡아서 근데 아까 보니깐 크더라 많이 잡아서 제주도 할머니들에서 먹고 쓰레기는 좀 끓였어 네 네 줄었어요 요거가 이거 하자 내 아빠한테 이거 아 아프면 이거 종류다 저녁은 뭐 먹어? 이거 뭐 먹을까? 먹는 거 같아 얘는 끓고 끓고는 입에 모래 다 먹었네 흐어어어어 먹어야지 생먹어 흑이 한마디 해봐 한마디 한마디 아 맛있다 도시락을 쌓은 보람이 있습니다 완전 2시간에 걸쳐서 한 도시락인데 그래도 난 도시락을 계속 싸겠어. 이제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럼 내일 메뉴는? 내일로 도시락 사는 건가? 이거 싼다며. 개를 잡으러 갑시다! 어? 어디 갔지? 탈출했나봐요. 아닌데? 왜 이렇게 많이 줬더니 오 올라간다. 보여줘 사진 찍어줄게. 와 많이 있다. 이거 갖다 뭐 할 거야? 먹을 거야? 이거 되게 춥고 많다. 너 현진이니? 제주도에 살아? 수영 잘한다. 진짜 잘한다 수영. 한번 해봐. 여기 여기 살아? 광주에서 살아. 광주? 여기 놀러왔어? 한국을 진짜 잘한다. 여기서 태어났어? 네. 원래 어느 나라에서요? 네. 여기. 딱 붙잡아? 네. 아 이러던데? 왜 그래. 야. 야. 얘들아. 왜. 얘들아.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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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desc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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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은 내가 먼저 했지. 되게 자연스럽게. 우리가 썸은 탔지만 이어지지 못한 건 왜일까? 나의 이 아까로가 때문에 너의 스포트 포스인데 너무 너무 여성스럽지 못해 사진을 찍어줘서 얼굴이 빛나고 자세히 봤나 보다 사진을 찍어줘서 와 비 온다 고마워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리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봉투에 제주도 푸른 밤 제주도 푸른 밤 진짜 매우 맞고 듣고싶은 고마워 저는 이렇게